2022년 10월 11일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4라운드 올 시즌 거의 처음 본 게 아닌가 싶은 홀란드 없는 맨시티 VAR로 골 취소 페널티킥 실축 그리고 퇴장 안 좋은 거는 다 겪었습니다 단 실전 빼고요 그러니까 16강 확정이라는 결과를 얻었죠 자 알레그리 유벤투스는 꼴찌하던 마카비 하이파한테도 잡히면서 16강이 아니라 유로파도 갈지 말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알레그리의 위상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반면 2조의 상위권 대결이 되어버린 파리와 벤피카가 사이좋게 비기면서 둘이 16강 진출이 매우 유력해졌습니다 두 빠박이가 각각 페널티킥으로요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벤피카가 무시할 만한 팀이 아니죠 애초에 밀란은 첼시와의 리턴 매치에서 이른 시간 토모리에 좀 석연치 않은 대장으로 전단부터 거의 경기를 망치다시피 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대표 조르지뉴 그리고 밀란 출신 오바메양에게 비수를 연달아 꽂히면서 끝까지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첼시는 밀란한테만 이기고 밀란은 첼시한테만 지면서 약간 혼전 양상으로 갑니다 샤크타르는 이번에 레알을 또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리디거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그의 피 묻은 헤딩이 레알의 패배 무면과 동시에 16강 확정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레알에서 처음 뛰는 리디거는 벌써 레알 특유의 후아니토 정신이 피 속까지 물들었나 봅니다 그러니 옷에 피가 묻어도 이렇게 묻는 거겠죠 그것도 엠블럼 근처에 자 그럼 다음날 다른 조 경기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다음날 다른 조 경기로 돌아옵니다 아니오 사장님 진짜 뜸 이렇게